까르마 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까르마 요가는 그 액션을 얘기를 해요.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하는 것을 까르마 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떤 그 저희 그 선생님 외국에 계셨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또 제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알아 듣고 정말 포인트만 딱 알아들었었는데 액션 인 액션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부터가 행위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헌담하거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나 저거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서 어떤 지시가 있지 않으면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미 생각하는 것부터가 액션이기 때문에 바른 행동, 건전한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까르마 요가, 행동을 하는 것들을 까르마 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아 네 번째 박티 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박티 요가는 봉사, 헌신 이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본의 아니게 헌신, 봉사를 하는 박티 요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를 위해서 박티 요가 하고 계시고요. 아마 지금은 어떤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요가의 하나였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내가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고 하는 것들. 가장 우선적인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이겠죠.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줄 때는 어떤 돌아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박티 요가처럼 봉사 정신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때 오늘 내가 나만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봉사 정신을 가지시면 굉장히 좀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봉사를 할 때는 100% 거의 다 자발적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굉장히 내 스스로가 쓸모있어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한 번씩 봉사를 이렇게 하고 오시면은 왠지 누군가를 위해서 힘을 썼는데 되려 내가 기분이 더 좋아요. 맞아요. 그럴 때 가지시는 것들이 박티 요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